안녕하세요 새롯데인데요 저 지금 전라도 고창시시 왔어요 1박2일 남편하고 동생네랑 골프여행 왔는데요 오늘 열심히 또 고창시시해서 또 어떻게 나갈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다코스 바다코스로 시작합니다 일본 올 바다코스 팝5로 시작하고요 바람 좋아요 바람 많이 부네 바람이 아주 선들선들합니다 와우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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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펑크 앞에 와우 페이드 굿샷 용매 아! 당겼다! 나갔어 애기 만들어야지 길러 안 느낌 롱귀 5,000원 이런 철털 왜 이래 다들 눈은 처음이니까 유틸로 하늘 너무 예쁘고요. 바람 상당하고요. 와 너무 좋아. 날씨 너무 행복해요. 완전 진짜 쓰리오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55미터 아 짧은가봐 왜 이래 어림도 없네요. 바람이 꽤 있구나. 아 바람 계산 때문에 드리오 못 줬네. 아 아깝다. 아우 짧다. 아 나이스다. 아 뭐냐? 대납 what 첫 홀 삼 모. 삼 모. 삼 모 여러분 2번을 우도극을 에 Global 도그레기 끝에 그린 주변이 심하네요. 앞바람이 꽤 있어요 아 얘도 완전 페이든데 너무 페이드 아니야? 화면에 내가 다 들어왔는지만 봐줘 완벽하게 들어왔어 멀리 펑크 아 약간 페이드 킬라 그랬는데 끝에 맞았어 죽겠다 안 죽어? 안 죽었지? 살았다 네 걸쳐 있네요 아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저는 어 괜찮아 깔아서 다 갔어 잘 갔어 아 꽤 잘 가네요 응 피하려다가 가로질렀는데 탄도가 좀 낮아서 나무를 뚫었는데 더 높이는 못 갔어요 잘 보내신 분들 여기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 크다 어마어마하네 어 내리막이 많이 났는데 와 너무 분간에 못 왔는데 수기했네 감사합니다 오늘 파포 직진으로 쫙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나이스 좋소 좋소 아이고 아이쿠 나 ыт 구석이 많이 나갔어요 갔어 벌써 머리 뜬다 머리를 들어? 응 가슴살. 이안. 머리 들어? 응 아아 기본. 손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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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기하고 있는데 내기할때 롱기할때는 또 못보내다가 이럴때는 옮기먹었어요 아우 예뻐 80미터 80 80 80 80 80 80 21 40 80 40 40 60 50 60 미쳤나봐 미쳤나봐 왜 때려 너무 세서 나이가 안 먹었어요 나이스 이럴때 니어를 좀 먹어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샷감이 아직 안 돌아와서 아무튼 보기로 맞고는 있는데 열심히 또 팟3에 니어를 한번 니어 배팟 가져라 나이스인데 오른쪽이고 온 와우 차트 완전 생긴다 오 나이스야 짧나? 나이스다 나이스 아, 진짜 잘한다. 아,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아, 여기가 있다. 그래. 내가, 영... 아, 좀 더 보냈어야 되는데.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조금 큰데. 아, 버디다. 나이스 버디. 인생 한방이야. 그래, 버디 배판에 니어의 버디 얼마씩이야? 대박이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잘했어. 와우. 5,000원. 대박쓰. 아, 진짜 멋있어. 오르막인데 짧지 않게. 아.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 쇼리언. 라인은 그대로네요. 정대에. 파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아니, 얼마짜리에요? 4,000원. 4,000원. 1,8,000원. 파당 4,000원에 니어의 버디. 버디까지. 1,8,000원? 파가? 아니, 파가 1,4,000원. 1,4,000원. 버디는 버디 방을 들고 계시니까. 버디 한 기념. 네, 말씀 좀 이따가. 느낌이 어떠세요? 인생 한방이요. 그려. 그렇다니까. 1,000원씩 떼에 따봐야 뭐해. 버디 빵 드리려고 빵도 갖고 와. 잘했어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네.